프랑스 러가 콘서바토리에 몇 살에 입학했다고 얘기했죠? 7살이죠? 그렇습니다. 바로 똑같은 나이인 만 7살에 우리 바이올리스트가 등장합니다. 보소연 어린인데요. 보소연 어린이 아주 예쁘고 연출도 잘하는데 지금 1번 타자로 나오기 때문에 굉장히 긴장을 하고 있어요. 그래서 여러분이 뜨거운 박수 성원 많이 해주시면 아주 잘 연주할 것 같습니다. 여러분 자신 있으시죠? 네 좋습니다. 그러면 강은정 선생님의 피아노와 함께 프린스 크라이스크와 프린스 크라이스크 앤 알레그롬 2단초 함께 감상하도록 할게요. 여러분 뜨거운 박수로 말려주세요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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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